네, 하나의 말씀 이사야서 54장 3절 말씀입니다 올 한해 장자의 축복으로 2, 3실 시대 1만 성도의 회복에 중요한 말씀 받았습니다 이사야 54장 3절 말씀 우리 다같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2022년 첫 전도학교입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단임 목사님께서 어느 지역에 출타 중에 계시고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메시지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 그대로 성취되어 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좀 정리하시고 또 나의 메시지로 응답 누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 올 한해도 우리 단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2, 3, 7, 5천과 선교 그리고 우리 랩런트 목사님 가시는 모든 걸음 속에 2, 3, 7과 5천 종족 또 선교의 축복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랩런트를 찾아 세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하나교회 올 한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고요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2, 3, 7 시대 1만 성도에 회복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세계보고마를 위한 교회고 오직 전도 성교를 위한 교회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1만 성도에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거 단순히 그냥 부응하자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전 세계 보고마를 위해서 이런 응답을 주실 건데 특별히 우리 방송, 이를 위해서 우리 방송 시스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우리 방송 시스템 위원 분들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철저히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RUTC 세계적인 명문 학교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서미스쿨 또 지혜스쿨 그리고 우리 237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어린이집 그리고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도 우리 교회에서 진행될 겁니다 세계적인 명문 학교가 우리 하나 서미스쿨로 이제 시작되어져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RUTC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을 두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청지기 주일 때 매주 주시는 메시지 중에 헌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훈련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올해는 말씀이 너무 이제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훈련을 매년 청지기 주일 때 우리가 매년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 훈련 그런데 훈련이 나의 각인 그리고 뿔이 체질 되는데 훈련이 놓쳐서는 안 돼요 언제든지 이 훈련으로 각인 뿔이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라빵에는 모든 게 훈련입니다 사실은 다라빵에 훈련하는 게 없죠 전부 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각인 뿔이 체질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초소 우리 랩런트들 지금 집중훈련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 집중훈련 위해서 다음 주까지인데요 계속 우리 유초소 랩런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세계 청소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세계 청소년 수련회 중학교 고등학교 랩런트들이 참여할 건데요 너무 중요한 응답과 말씀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유초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랩런트 위해서 좀 집중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목해대학원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단임 목사님과 함께 목해대학원 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또 우리 농인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농인 전도학교를 통해서 또 많은 세계 농인들을 2, 3, 7, 5천 종족의 농인을 살릴 수 있는 기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우리 단체는 계속 훈련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한 2, 3, 7, 5천 종족의 훈련들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지금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또 연약한 성도님들 계시거든요 낙심하지 않냐고 또 실망하지 않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기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저는 지난주일날 우리 2년 만에 처음으로 성찬 예식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저도 하나 응답받은 게 금이 간 발가락 부분이 붙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왜 이렇게 빨리 붙지? 그러면서 의아해 하시는데 주님의 살과 피로 나를 온전히 하셨다 확실히 믿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으면 참 힘이 되잖아요 우리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정인입니다 물론 치료가 안 돼도 하나님의 정인이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케 하시면 또 정인으로 쓰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보이지 않게 연약한 우리 송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그 송도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정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 땅 24입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서론에 보시면 24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24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는 오직에 대한 의미고요 또 하나는 집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중에 24가 하나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휴대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휴대폰을 오후 10시에 껐다가 여러분들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아마 휴대폰이 24시 동안에 켜져 있을 거예요 쓰지도 않는데 휴대폰을 켜는 겁니다 저는 신기하게 한 2년 정도 쓰고 나면 그 휴대폰이 왜 조금씩 좀 고장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휴대폰을 24시간 켜줘서 그렇대요 쉬지가 않는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런데 24가 그런 거예요 24의 의미는 오직이고요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오직이에요 그리고 집중 안 하는 거죠 이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땅 24라는 의미는 그 땅에 오직 그리고 집중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못해낼 것이 없는 거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2, 3, 7, 5천 종족 보고마도 바로 오직과 집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해 24의 응답과 축복 누리기를 주님에 노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24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4차 산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 본격화된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4차 산업은 24로 막 달려가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처럼 그러면 우리도 이 4차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옵니다 편리해지고 편해지는데 모든 부분에서 인간의 영적 문제는 굉장히 급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24 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4차 산업이 계속 본격화되면서 인간은 더 죽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24 해야 되느냐 비대면 시대가 계속 오는 거죠 비대면 시대는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기도 기도가 비대면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자녀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을 두고도 기도하죠 또 여러분들 산업과 사업을 두고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비대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대면에 굉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신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비대면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방송 시스템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요 미디어입니다 앞으로는 이 미디어로 전도와 성교 2, 3, 7, 5천 종족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비대면 시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해야 됩니다 이걸 두고 오직 집중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영적 질병 시대가 왔습니다 3일 전에 또 30세 된 여배우가 자잘했지 않습니까? 배우나 가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제는 너무 힘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급증하니까 이제는 누가 죽었다 해도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게 계속 일어나는 일이니까 앞으로 영적 질병 시대는 굉장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미 온 것이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후대가 굉장히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가 세상에 가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요 이런 시대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위기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24, 이 비밀을 모르면 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4차 산업혁명이니까 멋있거든요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많이 놀란지 몰라요 그 4차 산업의 바벨론을 보고 놀랐습니다 모세나 요셉도요 4차 산업혁명을 5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그 애국 이집트의 문화와 문명을 보면서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4차 산업이 본격화되었지만 그 속에서 그 문화를 바꾸고 또 그 나라를 바꾸었던 비결이 뭐냐? 24였다는 거예요 오직이었고 집중했다는 거죠 이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후대만 지금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24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고 집중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만약에 이 능력을 갖고 있다 세상 어디에 내놔도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그 땅을 바꾸어 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고요 그리고 에스더였고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초대교회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이 로마의 4차 산업을 보고 기급을 한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 나라의 4차 산업을 보고 갈릴리 어부가 놀랄 수밖에 없죠 로마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4차, 5차, 6차 산업을 이끌어간 문화가 로마 문화예요 갈릴리에서 오부 생활하는 아무것도 없는 이 제자들이 로마라는 나라를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도 로마 나라 속에서 24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이었고 집중이 온 거죠 이것만 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인데 말씀을 세 가지로 받았죠 그 첫 번째가 후대 24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24입니다 세 가지가 있죠 하나가 미래 캠프입니다 비무대 후서 1장 3절 5절에 보면 확신, 그리스의 확신, 그리고 눈물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의 확신, 눈물 이게 미래입니다 그리고 뒤무대 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후대의 미래는 영적 군사요, 선수요, 농부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후대를 미래 캠프로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영적인 군사요, 선수요, 그리고 농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무대 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이 땅은 미래는요 고통하는 때고 멸망하는 때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고통하는 때요, 멸망하는 때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보금으로 된다 24로 바꿀 수 있다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미래 캠프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유광수 홍사님께서 랩런트 전도학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일부터 랩런트 전도학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광고가 나올 건데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우리 하나교의 모든 랩런트와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는 분들 매주 토요일 여기서 같이 메시지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우리 랩런트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원에서 함께 또 메시지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미래 캠프예요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캠프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이 미래 캠프가 준비 안 되면 이 미래에 집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게 우리 후대를 든든한 제자로 세워놔야 돼요 우리 후대를 24하도록 만들어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가 가장 약한 게 미래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를 수 있지만 또 우리 후대가 잘 모르는 게 기도 기도 캠프를 알려주라 기도가 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비대면 시대에 가장 큰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3, 9, 3이라는 얘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3, 9, 3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 오력 우리 후대에게 알려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 오력이 회복되도록 첫 번째 3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 후대가 기도를 모르면 살아남지 못해요 우리 후대가 랩런트가 기도를 모르면 여기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기도 캠프로 기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과 오력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라 이게 3이죠 그리고 9는 뭡니까? 9가지 세팅입니다 3가지 초월이죠 3가지 초월로 모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알려주라 9가지 세팅의 첫 번째 3가지 초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3가지 생명입니다 3가지 생명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알려주라 그리고 나머지 3가지가 뭡니까? 전무, 후무의 응답을 누리도록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9가지 세팅으로 기도가 세팅되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 3이 3시대를 정복할 수 있도록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을 알려주라 그래서 우리 후대가 가장 모르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우리가 안 가르쳐도 돼요 그런데 이 기도만큼은 반드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가 어떤 건지 그래서 3, 9, 3 이 기도에 완전히 결론 내리도록 후대를 24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될 게 달란트 캠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이 달란트 캠프를 알려줘야 되겠죠 세상의 그 모든 지혜를 합쳐도 하나님 지혜는 못 따라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다 있어요 그거를 찾도록 도와주고 인턴십해야 돼요 우리 후대가 나처럼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 랩런트는 나처럼 살아가면 안 되죠 우리 후대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 달란트를 가지고 2, 3, 7, 5천 종족 세계보험하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가 일만 해놔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유가 우리 후대가 세계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달란트 캠프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이걸 발견할 수 있도록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그 비밀 달란트를 찾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 오직 집중하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이 응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길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 24입니다 왜 그랬냐 지금은 전부 영적 질병이 지금은 전부 다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포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고 있어요 포장하고 속임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증과 정신문제와 또 마음 문제 또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왜 치유 오직 집중해야 되냐 전부 이 시대니까 전부 이 시대입니다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복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지금 사명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게 치유 24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요 앞으로 더 올 거지만 지금 내필임 시대예요 내필임 시대는 두 가지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력 그리고 돈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내필임이다 우주선을 타고 이제 우주여행을 합니다 이제 곧 그러면 우주여행을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에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내필임이 반대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사단이 하나님이고 너는 우상을 통해서 사단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필임이잖아요 막강한 기술력과 돈이 합쳐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고 우리 환경을 완전히 뛰어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필임 시대예요 3단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리메이션, 유에이지, 그리고 유대인들 이 3단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기술력과 돈입니다 이걸로 하나님을 맡고 있죠 4차 산업이 본격화된다 했습니다 앞으로 이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시대와는 다른 완전히 산업이요 우리 상상초월의 산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4차 산업은 앞서가는 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막 앞서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력과 돈이 합쳐버리니까 내필임에 속한 이 3단체가 끌고 가는 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막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이미 4차 산업은 10년, 20년, 30년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내필임 시대가 굉장한 앞으로 우리 인간을 멸망 가운데를 끌고 가는 굉장히 무기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치유 24 말씀으로 치유 오직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요 말씀이 들려지는 게 치유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면요 말씀이 들려지도록 돼야 돼요 다른 거는 치유가 안 됩니다 포장하고 있고 속임수로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우리 얘기가 아닌데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얘기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들려져야 치유가 돼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송도님들이나 랩런트들 이렇게 좀 만나서 얘기해 보고 또 보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절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직장도 가지 마세요 그리고 돈도 벌지 마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다른 거 다 멈추세요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안 들려지면 치유가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지면 치유가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려진 상태에서 어설프게 저 4차 산업을 따라간다?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키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강단 말씀 저는 간혹 그런 얘기 듣거든요 강단 말씀 그리고 우리 유광석 목사님 메시지 왜 이렇게 어려워? 우리 다라빵은 암호가 많잖아요 393, 138, 2425, 00 우리 다 암호잖아요 이게 안 들려지면 나는 하나교에 와 있는데 나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걸 모르면 분명히 내 몸은 하나교에 와 있는데 또 이렇잖아요 우리 단위 목사님이 2, 3, 7, 5천 종족 오늘 우리 중요한 집회 가셨거든요 유광석 목사님 말씀 소개 그러니까 우리 단위 목사님이 2, 3, 7, 5천 종족을 또 성교 그리고 랩몬트를 위한 중요한 응가 가운데 가는데 내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래 되어버려요 내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난하고 나는 지금 병도를 입고 나는 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나는 어려운데 교회는 무슨 방송 시스템을 교체하고 교회는 무슨 알루티지를 하고 있냐 이래 되어버려요 치유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 많이 만나거든요 방송 시스템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 있어? 2, 3, 7, 5천 종족이 내하고 무슨 관계 있어?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그리고 내가 지금 죽을 지금 지경인데 무슨 이거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래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목사님께서 장자의 축복으로 2, 3, 7 시대에 1만 성도 회복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듣자마자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고 그리고 2, 3, 7 시대 속에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오시겠구나 그냥 아멘했거든요 1만 성도가 오려고 하면 매주 3,000명씩 등록해야 되고요 매주 3,000명씩 등록하고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에 뭐 이렇게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해가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머리 굴리게 되면 제가 치유 안 된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유광수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 주시잖아요 393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안 들려줘요 그러면 유광수 목사님이 미워 보여요 그럼 뭣하냐면 초창기에 주는 그리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얘기해 주셔야 되지 맨정신으로 393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하고 안 맞아 그게 치유가 안 되면 그래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거 다 스톱 시켜야 돼요 우리가 실수가 뭐냐면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자꾸 내가 뭘 해서 그래요 근데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하면 그냥 아멘이에요 단순해서 그래요 너무 단순한데 말씀을 이렇게 하면 그냥 아멘이에요 아 이제 1만 송도 오겠구나 아휴 그러면 내 월급 올라가려나 1만 송도 1만 송도 오면 식당도 없어야 됩니다 1만 송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1만 명이 밥 오염 먹습니까? 1만 명이 오면요 교육자실에 교육자가 모자라요 1만 명 받으러 가면 우리 장노님들도 모자라세요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1만 담지 저는 아멘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가 아멘이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냥 말씀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학교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분들도 이게 안 들려지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말씀 들려지도록 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런데 자꾸 뭔 생각하냐면 빨리 치유돼서 시집 가야지 빨리 치유해서 직장 가야지 빨리 치유돼서 뭘 해야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들려져야 돼 말씀이 들려져야 돼 말씀이 안 들려지면 아무것도 하지 마 시집도 가지 마 그거 삐졌어요 한 분 저 시집 가지 말라 했거든요 그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오해한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치유가 돼요 그래서 기도 24가 된다니까요 이게 치유예요 이게 치유예요 기도 24가 되어버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놓치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도요 제대로 알려주셔야 돼요 영적 질병 시대 아닙니까 내 비밀 시대입니다 굉장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50이 넘어 보니까 저도 꼰대 소리 듣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 꼰대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렛뉴스들한테 솔직히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비밀 하나 폭례해 드릴게요 제가 컴퓨터를 못 만져요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메시지 보러 가는 거 인터넷 그런데 저는 다 아는 것처럼 해서 우리 김민정 전사님한테 시켜요 난 다 알지만 젊은 민정 전사님이 해야 된다면서 맡겨요 그런데 실상은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모르겠어 복잡하고 또 하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해야 되는데 하기도 싫은 거예요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걸 또 새로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 나이도 이래요 그런데 무슨 4차 사람이 본격화했는데 이게 무슨 딴 총 얘기 같아 나는 이 자리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냐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스트레스 와요 치유돼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제일 빨리 가는 게 뭔지 알아요? 그냥 하나님 아멘 끝 하나님 아멘 하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하나님 시공간 초월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 익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 치유 24 아 치유 24 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제가 가면요 저보고 저보다 사장님 카드로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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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사장님처럼 생겼나 봐요 부목산데 누려요 그냥 아멘하고 왜 그러냐면 아멘이 제일 좋더라고요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 믿으니까 복잡한 게 없어요 우리 송도님들 암으로 힘든 우리 송도님들 계시죠 오늘 아마 병원에서 또 메시지 듣고 있는 분들 계신 그냥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시킬 것이다 아멘 끝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생각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진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아멘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버린 거죠 아침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모든 것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주일날 눈 뜨니까 어떤 송도님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내 출석 봉투 어디 있어요 이거 어디 있어요 왜 하나울 좁아요 뭐 저런 이름이 막 시달리는 눈 뜨자마자 아이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기도했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또 그날 성찬 예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부 고발자 있을 거고 사진 찍어서 또 시청에 고발하지 않을까 별 걱정 혼자 시달리고 있는 거 혼자 아이고 아버지 그래서 생각나는 거 아유 이렇게 기도 그러니까 아멘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막 생각하고 있으면 시달려요 말씀이 들려지면 끝이에요 그리고 기도 24 아침 생각나는 모든 것 기도로 낮에는 만남이 있잖아요 만나는 거 모든 거 사건 모든 거 기도로 저녁에는 말씀 통해서 정리되어지고 치유 24 우리 모든 성도님과 랩련트들이 치유되어지길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2, 3, 7 성교 24입니다 저는 참 악한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말 있잖아요 밥 숟가락만 얹었어요 저는 힘든 거는 단임 목사님 다 해 하고 저는 축복은 제가 밥 숟가락 옮기는 그런 느낌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단임 목사님이 본부에 중요한 심부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 축복이 내 축복이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구나라고 아멜을 버린 거예요 그래요 너무 죄송해요 하늘도 없이 목사님께서 또 우리 교회도 보세요 방송 시스템 얼마나 멋진 방송 시스템이 지금 비어지고 있잖아요 와 우리 교회 그러니까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있잖아요 동기 목사님들 저보고 한옥에 오래 붙을 때만 광명을 보는 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 잘릴지 모른다 다음 내다 이라고 제가 언제 나가라 할지 모른다 근데 내 동기들이 야 한옥에 원로 목사님부터 우리 지금 단임 목사님 그리고 야 니 한옥에 오래 부목사님 오래 있다 보니까 광명을 본다고 하고요 근데 속으로 한 마따가 우리 교회 축복이 내 축복 그게 얼마나 좋은지 괜히 어깨에 힘든 간다니까요 하나님께 부목사라는 것 때문에 아니 내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 축복인데 237과 성교 24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 머릿속도 없습니다 237 성교 24의 축복이 아 내가 받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지금부터 영적 플랫폼을 갖고 있어라 영적 플랫폼 플랫폼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올 수밖에 없는 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게 영적 플랫폼이에요 보공으로 딱 갖고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제가 우리 청년국 좀 자랑할게요 우리 청년국에서 우리 임원하고 우리 담당 장로님이 우리 하나 썸미스쿨에 TCK 자녀가 오면 매월 장학금 50%를 지원하자 이렇게 참 깊특한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에요 그래 내가 야 감사하다 그래서 TCK 장학금을 해서 우리 하나 썸미스쿨에 오는 모든 TCK들은 50% 장학금을 주자 그래서 TCK 부모님은 반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청년국에서 하자 그게 영적 플랫폼입니다 그게 영적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237 살리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부가 하라고 하면 힘든데 우리 전체 청년국에서 하자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 플랫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영적 통신망을 만들어라 소통하도록 계속 소통되도록 영적 통신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되죠 2, 3, 7과 5천 종족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미디어를 지금 방송교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라는 말은 내용이에요 내용 배를 만들거든요 우리가 배를 만들죠 플랫폼입니다 그럼 이 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표나 방향을 설정합니다 통신망이죠 자 그러면 이 배 안에 어떤 것을 실을 것인가 컨텐츠예요 우리는 보금의 내용을 실을 거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실을 겁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멋진 겁니까 2, 3, 7과 5천 종족을 위한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갈릴리 사람일 겁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의 단점이 뭡니까 나예요 내가 갈릴리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하면요 진짜 아니에요 내가 갈릴리라도 이거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단임 목사님의 응답 나의 응답이죠 우리 교회의 응답 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나는 비록 갈릴리지만 성경에도 갈릴리 사람을 가지고 세 개 모음을 했잖아요 아니 너무 어린 다니엘을 4차 산업, 5차 산업이 있는 바벨론을 보냈습니다 어린 아이가 바벨론 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현대의 기술로 알 수 없는 성벽을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정원 지금도 현대의 기술이 알 수 없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4차, 5차, 6차, 7차 산업을 미리 앞당겨 갖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아무것도 모르는 단일이 간 거예요 얼마나 문화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자기는 갈릴리인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왕을 섬기면서 내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히 선포한 사람이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 다니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영적 플랫폼, 통신망, 컨텐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저는 그래서 그냥 아멘이에요 2, 3, 7, 5천 종종 아멘! 내가 아는 거 다인데 유광석 목사님과 단일 목사님 아시는데 저는 그냥 아멘! 그런데 그 축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2021년에 받은 응답이 너무 많은데 이 얘기하면 또 자랑처럼 들려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응답을 받으니까 혼자 저 구석에서 막 킥킥대고 웃는 그런 기분 아세요?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걸 또 말하면 안 돼 자랑처럼 들려서 그런 기분 알아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멘만 했어요 우리 목사님 유광석 목사님이 이거 심부름해야 된다 그냥 아멘! 감사!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지금 일하고 있는 아멘! 끝! 나는 갈릴리인데 그런데 그 응답이 제게 막 쏟아 묻는 거예요 2021년도 그리고 2022년 시작하면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그냥 기대가 돼요 이 응답을 함께 누리길 주님의 면허 추천합니다 영적 플랫폼 배를 만들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영적 통신망을 준비하시고요 그러면 그 배 안에 무엇을 실을 것인가 영적 컨텐츠입니다 2, 3, 7과 5천 종족을 향한 성교 24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비대면을 우리 오늘 새벽에도 말씀 주셨죠 비대면을 대면하도록 비대면을 대면하도록 비대면을 대면할 수 있는 이게 2, 3, 7 성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이런 미디어 반드시 우리가 장악해야 됩니다 세상 미디어는 기술력과 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미디어는 그건 아니잖아요 전문성과 세계보금화 언약 보금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책입니다 불신자들이 뭣도 모르고 무슨 스티브 잡스 또는 카네기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미디어는 성경입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도 가장 많이 팔릴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비대면을 대면한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잠시 그런데 이제 찾아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찾아서 우리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가 잡은 2, 3, 7이 후대에게 여러분들 자녀에게 전달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잡은 2, 3, 7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전달된다니까요 우리가 잡아야 돼요 아멘 하면서 2, 3, 7, 5천 종족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2, 3, 7, 5천 종족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쏟아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2, 3, 7, 5천 종족입니다 기도 제목 그대로 됩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장자의 축복으로 장자의 축복으로 2, 3, 7 시대 1만 송도 해보고 아멘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래서 세계보험 할 거니까 저는 머리 안 써요 머리 쓸머리도 없고 그냥 아멘이에요 말씀 주셨으니까 그냥 아멘 끝 이 응답을 드리는 게 2, 3, 7 성교 이사입니다 우리 전도학교에 있는 모든 말씀 듣는 분이 이 응답 누리길 주님으로 전합니다 말씀 뱉습니다 우리 부교육자 중직자 송도 랩런트 70 70 70 현장을 장악해라 70 달합방을 해라 70 제자를 세워라 그리고 70 지교를 움직여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게 1만 성도에 가는 길이죠 모든 곳에 70 현장을 장악하고 70 달합방을 하고 70 제자를 세우고 70 지교 하자 그게 올 한해 받을 그 땅 24 입니다 오늘 이사여서 54장 3절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5절 6절 6절 6절